아 진짜 안 무너져 안 무너져 그만 떠들고 여기 앉아요 어쩜 집에서까지 동대문을 보고 살아요 지겹지도 않아요 지겹긴 해요 언젠가 내가 다 먹어버릴 건데 자나깨나 쳐다봐야지 짜자잔 일단 우선 라년부터 먹군 정말 대산씨가 끓인 거예요? 맨날 나보고 사기친다고 그러더니 이제 별걸 다 못 믿네 내가 지금 자취 경력이 몇 년째인 줄 알아요 맛있는데요? 내가 가끔 생각하는 건데 내가 어쩌면 요리사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비장 요리법을 두고 두 명의 천재 주방장이 결투를 벌인 거지 근데 그만 둘 다 주와 인마에 빠져버리고 일찌감치 안을 여유인 우리 아버지께서 상대방한테 눈에 띄지 않게 숲속에 나를 숨긴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나를 찾아서 그 근처 고항으로 날 맡겨버린 거지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일어나는 곳은 다름아닌 오 대 산 근데 그렇게 어려서 혼자 됐는데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? 오늘 고항 원장님이 산에 미쳐 있었거든요 산 이름을 따서 애들 이름을 다져가지고 그때 나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소백산이라는 성인복인데 야 그 이름 가지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참 궁금하네 소백산이 뭐야 소백산이 그럼 오 대 산이 진짜 그 오 대 산이에요? 개발 1563m 두고 봐요 내가 저 동대문 한가운데다가 그거보다 더 높은 빌딩 하나도 딱 칠 테니까 대사니까 오빠 형 저기요 저 잠깐만요 이거 놓고 가셨죠? 네? 방금 전 카페에서요 여권 없이 다니시면 큰일 나요 고마워요 아 저기요 근데 파리역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죠? 아 파리 처음이세요? 근데 거긴 여기서 완전 반대편인데다가 가는 길도 좀 복잡한데 저 그럼 그쪽에 안내를 좀 해줄 수 없습니까? 내가 적절하게 사례를 할게요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좀 곤란해요 저 아르바이트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? 저 그럼 이건 어때요? 내가 그쪽을 하루 고용하는 거요? 네? 미안하다는 소리를 할래도 가게가 너무하게 생겼으니 내가 뭔 소리를 하냐?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랑 나랑 둘 다 똑같이 그지됐다 일어나? 일어나? 미치겄네 내가 진짜 어 에란아 어떻게 됐어? 됐다 벼룩이 간을 갈라먹지 내가 어떻게 니들이 팀 모은 걸 내가 빌렸으냐 됐고 배달가서 보자 아 진짜 진짜 잠시만요.